서효원 선수의 첫번째 게임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다시 윤혀민 템포를 완전히 밟고 순간에 엄청난 에너지를 몰아넣었던 윤혀민이었습니다 야 네트 맞고 서효원이 라켓까지 던져봤습니다만 윤혀민의 서비스 서효원 길게 자 나갔어요 상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수비 선수들이 변화를 우와 대결도 대결이지만 많이 분석하고 나왔을거에요 윤혀민 서효원 버텨내고 있습니다 다시 윤혀민 길게 더 깊숙하게 꽂아 놓으면 스매싱 공격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번에도 강하게 성공합니다 몇차 포인트 지금 이 작전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나갔어요 공격을 해내면서 서효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4포인트 차 서효원 윤혀민 공격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고향하거든요 그렇죠 변화로 미스를 좀 만들어내려고 하고 와 윤혀민 서효원이 웬만한건 다 받아낼 수 있는데 오늘 받아내지 못하게 초반부터 강하게 물어 붙이고 있는 윤혀민 또 한번 이번에도 강하게 아 나갔어요 이렇게 범 윤혀민 선수는 충분히 가능한 속도에요 네 윤혀민 공격 서효원 받아내고 있습니다만 네트에 걸립니다 범실이 연속으로 계속 구수하고 있는 서효원인데요 오 아하하 아 네 지금도 너무 강타가 나오다 보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엄청 강하고 오 서효원 공격 성공 저는 것도 안 돼요 내가 정말 저렇게 변화를 줘야 합니다 잘 받았고요 이것도 받아냅니다 지금 벅차긴 해요 와 벅차긴 해요 와 또 받았어요 그러나 윤혀민 더 강하게 네 엄청난 힘을 윤혀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텨내고 있는 서효원 서효원이 더 많이 버텨내야 되는데요 버텨내면서 서효원 포인트 서효원 지점차까지 쫓아갔습니다 와 길었어요 기고는 있지만 지금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네 자 게임 포인트 윤혀민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네 다만 아프릭도 자유자재로 구수할 수 있는 서효원 어 윤혀민 선수입니다 서효원 올려줬고요 윤혀민 공격 나갑니다 한 점 차예요 그런 게 아직은 부족하다 보니 공격에서 미스가 또 많아요 네 좋지 못한 공은 공격보다 좀 넘어가는 요령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한 점 차 윤혀민 공격 아 이런 거 상당히 좋은 올 거예요 네 더 질겨질 겁니다 윤혀민의 서브로 두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공격 파단해봤습니다만 이번엔 나갔습니다 자 윤혀민의 탑스인 서효원은 이걸 버텨내야 됩니다 다시 아 이번 초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한 강한 탑스인이 아닌데 오우 강한 탑스인이 아닌데 미스가 나지 않고 와 백핸드 탑스인 윤혀민 선수의 공격 본능 자 서효원 선수가 이걸 버텨내야 되고 윤혀민은 계속 눌러 가야 됩니다 윤효민은 억가야 됩니다 버텨내야 되고 민효민은 계속 눌러 가야 됩니다 윤효민 서효원 받았구요 짧게 아 버텨내는 서효원 공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어 나 이거 받아내면 내가 득점 할거야 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짧게 랠리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랠리로 가고 있어요 서현 선수가 자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윤효빈도 회전을 먹였어요 윤효빈 강하게 나갑니다 네 이거를 윤효빈 선수가 또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성공하기 전에 윤효빈을 빨리 끝내야 돼요 아 나갔어요 또 벗어랍니다 서현 원 자 서현 원 공격 또 한 번 강하게 성공합니다 반전의 묘미가 있는 서현 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강한 공격 만드는 2구 공격인 거 같아요 자 이번엔 긴 리시브였는데 윤효빈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서현 원 뭔가를 해줬으면 해야 되겠네요 지금 또 랠리로 이어집니다 짧게 윤효빈 그리고 서현 원 이렇게 랠리 가서는 지금의 서현 원 선수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오우 아 서현 원이 어떻게 풀어갈지요 서현 원 자 깊숙하게 받았어요 다시 한 번 받아냅니다 윤효빈이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스매싱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네 받았어요 와 근데 와우 윤효빈 디펜스 해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현 원의 서브였고요 한 포인트 윤효빈이 앞서 있습니다 바로 동점이 됩니다 아니기 때문에요 그 타이밍을 서현 원 선수가 조금씩 뺏었으면 더 쉽게 갈 거예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건 못 봤어 서현 원 윤효빈 윤효빈도 지금 훼손을 많이 먹혀놓고요 공격 성공 서현 원의 서브 서브 아 네티막도 떨어집니다 표정 변화 없이 다시 서브를 구사합니다 자 이번엔 네티막도 넘어가는 공 받았고요 다시 윤효빈 서현 원 봤습니다 또 렐리어 서현 원 공격 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매싱이 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길게 리시구였고요 그렇죠 서현 원 공격 성공합니다 아 prayer 아니야 아 soll 아 오 오 공세하고 있습니다. 길게 서효원 윤초빈도 빠른 스매시를 못걸렸는데 이번에는 키로 다시 위기에 몰려있는 서효원 매치 포인트 윤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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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개 자 남았어 이게 또 쓰리게임까지 하면 이 포인트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거든요 자 다시 듀스에요 서효원 윤초빈 다시 윤초빈 서효원 서효원 깊숙하게 잘 미뤘습니다 선수가 수비수긴 합니다만 승부사에요 긴 서브 어렵게 어렵게 바꿔 넘겼습니다 윤초빈 서효원 공격 벗어났습니다 서효원 서브 서효원 공격 윤효빈 받아내고 있어요 랠리가 이어지는 두 선수 결국 윤효빈도 네트 맞고 13 네번째 듀오스 서효원 공격 성공합니다 이제는 서효원의 대비해야 돼요 서효원의 게임 포인트 윤효빈 자 공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넘점 윤효빈 넘기지 못해서 서효원 다시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길게 지금 어렵게 어렵게 넘기고 있습니다 윤효빈 포핸드로 윤효빈 포핸드 버텨내고 있는 서효원 짧게 포핸드 탑스피 회전을 많이 먹이는 윤효빈인데 서효원이 서효원 선수 적응했어요 나갑니다 나갑니다 세 번째 게임 어떻게 갈까요 서효원 선제 공격 득점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능력 그런 거는 확실히 서효원 선수가 강합니다 서효원 또 한 번 짧게 윤효빈 맞지 못합니다 상대는 무서워해야 되거든요 아까 그 마지막 포인트에서 이제 그 강한 공격들을 받아내는 세 군데 보시면 서효원 그때 윤효빈이 실수 없이 가야되요 그렇죠 윤효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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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매섭게 들어가고 있는 서효원의 날카로운 칼날 윤효빈이 버텨내야 되는데요 이제는 공격까지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윤효빈 윤효빈 서효원 버텨내입니다만 이번에 나갔습니다 한 점을 내줬고 윤효빈은 세 번째 게임 첫 포인트를 따졌습니다 아 이번엔 서효원이 못 받았어요 윤효빈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점 내지 동점까지도 가야되요 윤효빈 공격 아 네트 걸립니다 아 네트 걸립니다 그치만 지금은 그게 또 장점이 아니거든요 윤효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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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윤효빈 공격 아 지금 서현 정말 잘 노무고 있어요 아 이거랑 나갑니다 와 그래도 좋다고 하는 그렇게라도 해야합니다 네 서현을 흔들리게 해야 되죠 네 서현이 편하게 바꿔주지 않는데 이번엔 멈출이에요 지금 윤효빈 선수가 서형원 윤효빈 오우 과감하게 공격으로 들어오는데 좀 성공적인 리시비였는데 어떻게 보면 윤효빈한테 행운이 왔었네요 윤효빈 스매쉬 다시 한 번 강하게 받았어요 또 한 번 찍어 눌릅니다 아 네트워크가 떨어지는군요 점차로 좁혀놨습니다 더 좁힐 수 있을지 윤효빈 공격 다시 윤효빈 서현완 받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좌 더 그 유리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윤효빈 서현완 랠리가 또 이어지는데요 길게 짧게 아 윤효빈 한점 차 그 공을 좋은 공을 만들어내기까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서형원은 빨리 구점에서 올라와야 돼요 서형원 벗어납니다 구대구동 구대구에서 매치 포인트로 가기 위한 두 선수의 랠리가 이어집니다 자 자 네트 그리고 공격 넘어왔어요 다시 랠리 야 집중력이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자 마지막 집중력 싸움이에요 서형 윤효빈 다시 서현완 오 윤효빈 오 그랬군요 우와 대단합니다 진짜 매치 포인트 윤효빈 벗어났어요 윤효빈 서형원을 넘어섭니다 결국은 야 결국은 또 이 힘으로 힘으로 스핀으로 이겨내네요 우드덕 루야 아몫 루야